우리 진짜 성공한 거 같으면 완전 많이 틀는데 달린 거고 달렸어? 크라이 마사 루 고생했어 좀 실겨주자 우리가 용희야 앉아 앉아 크라이 앉아 앉아 괜찮아 아 웃겨 예뻐 룩이야 셔 셔 괜찮아 넌 시원아 관전 안 돼 안 돼 관전 안 돼 관전하시면 제가 많이 어 그 민망합니다 세 번째 홍팩 어 진짜 난군오빠 약속 여러분 잠깐만 난군오빠 말하는 거 좀 들고 가자 난군오빠 난군오빠 다 같이 봐야 돼 난군오빠가 솔직히 약속 나만 본 거 아니에요 제가 만약 세 번째도 온다면 통팩 약속한다 아 잠시만요 세 번째 안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? 죄송한데 죄송한데 세 번째 안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음 오늘 우리 마지막인가요? 아니죠 난군오빠 난군오빠 그럴 사람 아니야 맞아 난군오빠 그럴 사람같이 뭐야? 난군오빠 세 번째 와가지고 음배를 통팩 해줄 거란 말이에요 나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진짜 아니요 와주세요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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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말을 많이 실수한 거 같아요 제발 꼭 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진짜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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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주세요 진짜 아니 제발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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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어? 어? 아니 나는 그 뭐야 온다고 했다가 안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상처가 많아요 제가 나 안군오프 그게 아니라 제가 요새 상처가 많습니다 진짜 온다고 했다가 은별아 내가 열을 해줄게 안와 은별아 내가 다음에 이 편지는 연구였으니 은별아 내가 뭐 해줄게 안와 그래서 안정한다고 아 웃겨 일단 제가 힘으로 갈게요 아 우리 방팡 오빠 너무 고맙습니다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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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